이제 보내야 돼요? 박수 박수 하나 하나 둘 셋 오 방송이 다 됐어? 그럼 바로 박수 주세요 실례지만 잘하면 안 되니까 소리가 이거는 이제 타인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가장 좀 알아줬으면 하는 주변 사람이 있어요 알아줬으면 하는 주변 사람? 네 추천하고 싶은 주변 사람 아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 진짜 많은데 일단 우리 직원들 중에 이제 모두가 자기 걸 하고 토요일날 매니저도 토요일날 스케줄 있으니까 오고 하는 게 약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춰지지만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좀 알아줬으면 좋겠지 뒤에 일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앨범 이번에 ANR 쪽으로 많이 도와준 이제 앞으로라는 형이 있는데 DJ도 하고 프로듀싱도 하고 내 거 이제 같이 아이디어도 공유해서 음악 흐름이라든지 ANR 역할도 좀 해주셨던?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고 그리고 이제 샤군이라고 내 거 이번에 믹스도 해주고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 있잖아 되게 열심히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샤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한참 할 것 같아요 이러면 한 이 정도? 약간 형의 일을 서포팅해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네요 주로 지금 형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좋은 뮤지션 옆에 좋은 스텝이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형의 비디오들 중에 가장 조회수가 떡상 했으면 좋겠는 영상은 뭐예요? 떡상이 올라가는 건가? 완전 올라가는 거 아 오케이 제가 망했으면 좋겠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망했으면 떡 뭐야 떡? 떡락 떡락 떡상? 응 조회수가 엄청 잘 됐으면 좋겠는 I know myself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의 유일한 영어로 다하는 곡인데 유일한 영어 곡이다 보니까 그것만의 메리트가 있어서 아끼고 있는 곡인데 난 뷰가 어쩐지 잘 안 봐서 근데 뭐가 떡 상했고 뭐가 떡 안 상했는지 몰라가지고 떡 안 상 떡 안 상 이 러비스 클로즈업 3화를 보신 후에 뮤직비디오를 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댓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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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아요?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댓 좋댓 좋댓구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 좋아요 Cause two three hundred four two five six five